포타 leur 여기도 아 아 진짜 뭐 먹을거라 그러는거지 안한천해 좀전에 12km 혼자 다했어 좋아요와 구독 대박 오래 살아남자 나의 목표는 오래 살아남는거다 그래서 이번엔 어디갈래? 2천개라고? 나중에 구해줘 계속 구해준거 같은데 계속 구해준거 아니 너처럼 고인물들이 많아서 내가 게임을 못해 그걸 갑자기 내 탓으로 나 막판이야 뭐라고? 막판이라고 안돼 루인스 안돼 막판하지마 막판해야돼 너 없으면 무섭단 말이야 아니야 같이 먹자 같이 루인스먹 안돼 안돼 못 먹어 오 오 아 여기 괜히 왔다 빼자 무장해체 뛰어 절대 도망가 절대 무조건 도망가 내 차이가야 이거 우리 10킬 치킨 해야되거든 총 먹고 다시 가서 여기서 2킬하고 어 어떻게 해보자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이거 뭐 10킬 치킨 먹으면 100만원 할 수 있지? 아 뻥치지마 나 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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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유튜브 안봐? 몰라 몰라 걸포 그럴 수도 있어 안유명해서 그럴 수도 있어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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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해봐 유튜브에 싫어 안해 뻥쟁아 루인스인데 이거? 가자 나도 모르겠다 내가 봤을 때 여기 시키기 힘들다 여기서 여기서 삼키로는 해야된다 가자 여기서 먹는게 빠를 것 같아 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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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혼자 다 먹지 말고 알았어 미안 미안 올라가자 이거 150만원짜리 준다 이거 실화야 이거 너무 안전자산이라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뛴다 화이팅 안 안전해 나 막 좀 전에 12키로 혼자 다 했어 얘는 바로 사망인데 이거 레더도 없고 이거 내가 루인스 다 털었는데 레더도 없었어 가자 그래? 응 일로가서 여기 집 털면서 가자 야야야야 야 여기 앞에 고급 그거 불 안 가까워 여기야 1번 핀이야 그거 잡을게 그래 잡자 어차피 10킬 해야돼 조심해 조심해 싸운다 야 야 야 왼쪽에 있다 왼쪽 왼쪽 바위 아 안개라 보이지 않네 야 양쪽 다 있어 응 많아 여기 애들 많이 싸운다 소 소리가 뭐 마셔 커피 커피 그 왼쪽 바위에서 죽었어 나 안개는 안 보인다 온다 아 지렸죠 어허허허허허허 이런 새끼한테 죽었어요? 허허허헣 얘야 다른 애 일거야? 허허허허헣 너 치마가 너무 짧다 너 엄마 누가 보면 어떻게 해 인마 바지 입었어 오케이 가야되는데 레더도 없으면은 어차피 죽어서 있네. 집에 있다, 집에. 와우, 한 대. 핏반다, 쟤. 레드 옷이 없어? 한쪽 없냐? 그런 거 없어. 레드 옷도 없다. 아니, 자기장 오거든, 얘도 올 거야. 이걸 먹고 싶은 생각하면 킬을 먹어야 돼서. 나 진짜 쉽킬 해야 돼. 180만 원 걸렸어. 다 못 믿겠지? 나도 못 믿겠어. 3킬. 7명 남았네, 아직도. 할 수 있어, 이거. 치킨만 먹으면 치킨은 할걸? 좀 홀로그림이라 좀 무섭긴 하다. 저 새끼 아니야? 먹고 가는 거? 그런가? 나보다 더 빨리 갔네. 길리라. 보인다. 나이스, 길리먹었다. 가깝다. 와... 튀어. 하아, 튀어. 6길이야, 6길! 큰일 났따. 4명 못 잡겠다. 니네끼리 싸우지 마라. 조졌다 조졌다 나 가기 너무 별론데? 왔다 왔다 바이디 바이디에 있다 바이디에 응 얜 내가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나이스 어디갔어 얘 바이디 경박사냐 설마 올라온다 올라온다 나이스 지났다 나.. 나 안보여? 어 잘 보여 아 위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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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다 오케이 바이디 나이스 왜 안죽지? 오빠 쟤 왜 안죽어?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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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썼어 벌써 밑에 있고? 쟤가 쟤를 잡아주면 1대1이야 그러면 딱 10킬이야 오라버니 할 수 있어 손에 땀이 나 왼쪽 사운드 왼쪽 사운드 왼쪽 사운드 저 엄마가 뭐야 왼쪽 사운드 하운드 이럴 이럴 맞춰 아래 아래 나이스! 쉽게 웃어! 나이스! 나이스! 조우치조아님 별풍선 만개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오늘 안작일 너무 잘했다. 별풍선다 조우치조아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80 벌었어? 지금 진짜 100만원 먼저 받았어. 멈추지마 너. 아니 진짜로 뭐라 100만원 받았어 지금. 만개 받았어 만개. 뭔데? 뭐가 뭐야? 나 걸포라니까? 걸포. 이거 지금 너 동영상 올려놓은 거 맞아? 잠시만. 소울님 30만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섭섭이키님 별풍선 3584개 감사합니다. 그 결제한도라서 나머지는 오늘 12시 지나면 드릴게요. 나 혹시 다 찍혔지? 나 다 찍혔지. 나 다 찍혔지. 어 맞네 웃음소리 맞네? 맞다니까? 뭐야 진짜야? 이렇게 서기 처음 받았어. 머리 못.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세요. 안녕하세요.